안녕하세요 뇌과학자이자 디지스트 뇌과학과 교수 이성배입니다 엄밀히는 사실 테슬라 라기보다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현재 또 CEO로 있는 뉴럴 링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랑 같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라고 좀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뉴럴 링크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움직여 네모 안에 공을 넣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이스틱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뇌신호를 통해 게임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뉴럴 링크에서 최근에 이거를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뉴럴 링크에서 사용된 기술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해서 BMI 또는 BCI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뇌에다 칩을 심어서 뇌의 전기신호들을 읽어내고 그거를 AI가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을 해서 보내는 신호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실제 트위터에 뭐라고 얘기를 남겼냐면요 인간의 뇌에 넣는 칩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인류를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기의 목표고 이걸 통해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걸을 수 있게끔 할 거고 실제로 신체 마비 환자들이 정상인들보다 핸드폰 더 빨리 텍스트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화 허를 보시면 뇌를 읽고 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성관계를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됐던 아바타2 또는 아바타1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뇌와 연결되어서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이 내 대신 움직여주고 나를 거의 반영하는 거잖아요 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또는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 결국에 우리 뇌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장차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뇌랑 소통하기 위해선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읽고 쓰기 능력입니다 뇌에다가 읽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좀 많이 됐는데요 뇌에다 뭔가를 쓴다라는 것은 아직 좀 더딘 상황입니다 뇌를 읽어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에다 칩을 박아서 읽어내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침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침습적이지 않고 뇌를 읽어내는 방식도 물론 존재합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펑셔널 MRI라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EZ 이런 방식입니다 펑셔널 MRI는 뭐냐면 우리 뇌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가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혈액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혈액이 늘어날 때 적혈구 세포 안에 있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요 그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가 펑셔널 MRI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아 이 뇌 부위가 활성화되네 라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EZ는 뭐냐면 뇌에다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다 붙여요 붙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전기 활성화는 직접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EZ는 피질 부위의 전기 시도만 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딥브레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측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경 활동들이 피질 부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Z나 펑셔널 MRI가 뇌를 읽어내는데 비침습적으로 실제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뇌를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 데이터 양을 AI가 학습을 합니다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최근에 2020년도 네이처 뉴러사이언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 신호들을 읽은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네이처 자매지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각광받는 연구 결과고요 또 생지 실험을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1년도 이 당시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생지의 뇌의 신호를 읽은 다음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걸 분석을 해서 생지의 위치, 머리 방향, 달리기 속도 등을 예측을 한 다음에 실제랑 비교를 했는데 맞았어요 그만큼 뇌를 읽어내 가지고 어떤 것을 예측하고 연결시키는 거가 인공지능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현재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뇌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쓰는 거 쓰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발전이 더딥니다 근데 옵토제네틱스라고 신경을 조작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뇌를 특정 부분을 자극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마찬가지로 뇌를 두개골을 구멍을 내서 광원을 집어넣고 빛을 켜고 끄는 것으로 인해서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켰다 껐다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모델 동물에서 실제로 가짜 기억을 만들고 실제 존재하는 기억을 지우고 이러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실제로 어떤 기억을 강제로 쓰고 하는 거는 아직 발전은 좀 더디지만 모델 동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뇌에다가 실제로 어떤 기억을 강제로 쓰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는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한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얼마를 투자했냐면 최근 몇 년 동안 13조 원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의 돈을 투입해서 만든 게 뭐냐면 챗GPT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챗GPT랑 대화를 해보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또는 그 이상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땄다든지 챗GPT 자체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든지 그런 뉴스들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한 것도 맞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 그렇게 인공지능이 정말 만능이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약인공지능 위크 AI가 있고요 강인공지능 스트롱 AI가 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 챗GPT가 강인공지능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막상 챗GPT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너 AGI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 AGI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AGI가 아니고 난 그냥 언어 모델이야 언어 인공지능이야 라고 답을 해요 챗GPT한테 제가 좀 실망을 했던 게 거짓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에 관한 거 자료 좀 찾아줘 했더니 챗GPT가 Sure! 물론 하면서 쫙 찾아주더라고요 찾아준 사이트들이 MIT의 홈페이지 이런 것들 정보를 쫙 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MIT 사이트는 맞는데 페이지는 파운드예요 그런 식으로 엉뚱한 사이트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현재의 한계는 검색을 통해서 저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능력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챗GPT 자체가 갖고 온 변화는 사실 상당한 것이고요 이게 가령 로봇이나 어떤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좀 엄청 공들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인 접근들입니다 잠시간 여기서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약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약물 후보물질들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골라지는 것은 하나이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것에 새로운 방법이 요즘 제기된 게 뭐냐면 리포지셔닝이라는 건데요 개념적으로는 뭐냐면 원래의 개발 목적이나 원래 사용되고 있는 약이 아닌 곳에 쓰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엄청 퍼질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현재 있는 약들 중에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 올루미언트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작동할 거야 라고 인공지능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라이 릴리에서 그 약물을 유럽에 있는 규제기관에 승인 신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신청을 철회했는데 그럴 만큼 AI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치료제를 예측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통 약물 개발을 하는 걸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과정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거의 그걸 스킵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절반을 가깝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홍콩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인실리코 메디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을 AI를 통해서 46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그냥 찾아버렸어요 이만큼 AI가 개발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가 아무리 예측을 잘하고 하더라도 약물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약이 작동하기 위해서 약물이 타겟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또는 크라이오이엠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의 구조들이 밝혀져 왔어요 근데 사실은 단백질의 구조가 밝혀져도 이 단백질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모두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20년 12월에 전 세계에서 열리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예측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구글의 자회사인데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단숨에 1등을 먹어버렸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실제 보니까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단백질 구조가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페이스북의 모 회사가 메타라는 회사입니다 메타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ESM 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이 출시가 됐어요 물론 둘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랑 메타의 ESM 폴드가 지금 단백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인 월드라고 해서 단백질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새로운 질병들 또는 기존에 있는 질병들 중에 아직 저희가 극복하지 못한 다양한 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몇 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에 한국인 최초로 여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진영 교수가 있는데요 이진영 교수님이 엘비스라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뇌질환을 예측해주는 어떤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 이거를 미국 FDA도 승인 신청을 들어갔고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질병을 예측하거나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의 확률과 성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한국인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제가 있는 디지스트의 저희 학생 창업 사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를 실리코팜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이 창업이 굉장히 성공적이라서 굉장히 많은 상도 타고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실 속으로 또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이한 샌더슨 박사님 말씀하시기로는 한 2050년쯤이 되면 로봇이 우리 가족을 대체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실제로 이런 성생활들도 로봇으로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트랜샌더스, 저니 데뷔 주연으로 했던 트랜샌더스 영화에서는 사실 AI와 연결돼서 전 세계가 거의 지배될 뻔한 그런 위기까지도 가고요 또는 좀 오래된 영화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AI 중심의 어떤 로봇과 인간이 미래 전쟁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래, 특히 강인공지능이 다가올 미래는 사실 저희한테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울 수도 있는 미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강인공지능 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의 진보는 억지로 막을 거나 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